안녕하세요 저는 마취라는 이름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작곡가 1호학번 졸업생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YBS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청송대나무습이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20대 때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로망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오늘 저는 기분 좋게 달달하고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간 너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나요 잊지 말아요 네 태연님의 그대라는 시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감정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좌절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보다 조금 좌절을 더 많이 맛보고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제가 걱정으로 되게 20대 초중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이제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 쓴 곡이 이제 지금 불러드릴 제 노래인데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에요 이제 너무 힘들게 이제 막 걱정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도 다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강을 지나가는 버스였어요 그 창밖을 볼 때 근데 다 이제 창밖의 한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다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이 가득해도 마음 한켠에는 낭만이 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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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뼈 하늘 사이 만절 안절 부절 보이는 쉼표 좀 깐깐스러운 빌딩 사나운 저들의 표정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저 신호등 앞 사람들은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서 태어나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서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서 태어나 부드러운 너의 품에서 잠이 들래 길을 찾아 떠나가네 한참 헤매이고 헤매이다 옆엔 참아 볼 수 없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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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을 지나가는 길에 돌아가는 고개들은 아직은 땅만이라 말해 더 미추던 바쁜 사람들 밤엔 반딧불이 되어 불도 밝혀 예 쫓아가는 건지 쫓기는 건지 겨우 겨우 차 바탕 마지막 버스에 창문 남아 반차 되는 루비 조각 겨우 겨우 낭만을 더해 길을 찾아 떠나가네 길을 찾아 떠나가네 한참 헤매이고 헤매이다 옆엔 참아 볼 수 없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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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을 지나가는 길에 돌아가는 고개들은 아직은 낭만이라 말해 우리는 낭만이라 말해 우리는 낭만이라 말해 우리는 낭만이라 말해 네 아직은 낭만이라는 곡이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의 이 노래로 소통한 이것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마치에게도 그리고 YBS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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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